오키 앞바다 정신경과 놓치지 않고 확인하시라고 물을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창 밖으로 고개를 쭉 내밀어서 오른쪽을 보시면 명사심리 망상예수욕장의 곡선형태 해완선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창 밖으로 오른쪽이죠 창 밖으로 오른쪽이죠 창이 캬에 조용히 그의 나라 있잖아 이 세상을 우리 가는 여행으로 돌아다 자, 혹시 이 댄스 출시가 아니.. 오, 우리 어머니 멋진 댄스 시간 보여주시고 계신데 벌써 이 멍멍을 빼고 다시 맘을 빼줄 나를 안아줘 베이비 워홍장 자, 우리 이런 것도 한 번 일어나보실 수 있을까요? 지금 지나고 있는 이곳은 강릉 통일봉원입니다 지금 굉장히 큰 배를 보실 수 있죠? 하늘을 통해 그 모습 다시 한 번 하고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도착해 내 나이도 이 노란 거실 누가 보아 내가 보내던 사람이 꽃보다 나아 이를 모르는 나고 믿었네 내 사랑을 다 알아보던 그의 아들 꽃보다 나아 그의 아들 꽃보다 나아 그의 아들이 꽃보다 나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